전국의 지구학2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타드에서 지구학 강의하는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구학2 수능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의미로도 시험 보는 것 자체로도 그냥 고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수능 지구학2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지구학2 난이도가 좀 높고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어떤 문제들 출제가 됐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한 몸풀기 문제죠. 지하자원 문제야. 자, 그러면 그림은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우리나라에 석회석이죠. 석회석. 석회석 혹은 석회암. 이거 나오면 지하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비금속 광물자원이면서 비금속 광물자원. 비금속 광물자원이니까 얘는 재룡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죠. 주로 이제 시멘트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광상으로는 퇴적광상이 주로 산출되는 건데 거기에 뭘 좋냐면 용도별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래. 용도별 생산량을. 그럼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시멘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제철용이나 화학용 기타가 있는데 그럼 보기 한번 가자. 기억번. 이 기간 동안에 석회석의 연간 전체 생산량은 감소했다. 그래프 감소했잖아. 기억. 맞고. 그다음 ㄴ번. 석회석은 시멘트용으로 가장 많이 생산된 건 맞고요. 그다음 ㄷ번. 석회석은 재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금속 광물자원이죠. 그러니까 ㄱ, ㄴ 두 개만 맞는 거고요. 자, 2번 봅시다. 자, 그림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약 2개월간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거지.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시기 있죠. 여기 전부 다 만조 시기지. 자, 해수면의 높이가 낮은 시기. 자, 이때가 간조가 되겠지. 그럼 만조하고 간조의 높이 차. 이걸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하잖아. 조차. 조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시기를 우리가 사리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리, 사리, 사리 두 번 있네. 그럼 조차가 작은 시기를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지. 조금도 역시 두 번 있고요. 자, 그럼 보기 들어갑시다. ㄱ번. 조차는 4월 10일이 있지. 4월 10일에 조차 표시하고. 그 다음에 4월 20일. 아, 4월 20일이 조금인 시기네. 그럼 조차는 4월 10일이 4월 20일보다 더 커야 되겠다. 잠깐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ㄴ번. 이 기간 동안에 조금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조금 통 몇 번 나타나? 두 번 나타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ㄷ번.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의 시간은 12시간보다 좀 길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건 잘 봐보면은 이제 하루에. 자, 25일. 예를 들어 여기 26일이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간조도 두 번이고 만조도 두 번이니까. 여기는 일단 반일주조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그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달이 공전하지 않고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만 조속주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속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까지 12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지구가 자전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달이 공전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달은 하루에 약 13도 공전을 해버리지. 달이 약 13도 공전을 하면은 만조에서 만조, 그 다음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4시간 50분 정도 나오지. 그럼 이게 이제 조속주기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조속주기는 여기에 딱 2분의 1인 12시간 25분. 이제 이게 지형의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만조에서 만조까지의 조속주기는 12시간보다 약간 더 긴 12시간 25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방.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의 시간은 12시간보다 길다. 디귿보다 맞겠지? 그럼 맞는 건 기억나는 디귿 정답은 5번 되겠네요. 3번 갑시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해양에너지,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중에서 그냥 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자, 표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잠재량이라고 돼 있는데 잠재량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잠재량.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이고 기술적 잠재량은 그중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잠재량은 조류발전이 가장 크지.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양도 지금 조류발전이 가장 커요. 알겠어요? 양 자체는요? 자, 그럼 하나씩 해석합시다. 기업번. 이론적 잠재량이 가장 큰 거 자료 해석하면 되잖아. 조류발전이 가장 큰 거. 맞네. 그 다음 미흔번. 이론적 잠재량분의 기술적 잠재량. 그럼 이거 자료 해석을 하는 얘기잖아. 자, 예를 들어 조류발전 같은 경우에는 2595분의 633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류발전 같은 경우에는 111분의 46 그 다음에 파력발전은 1128분의 40 그 다음에 해수온도차 발전은 557 중에 557이네요. 557분의 4지. 그럼 이 값이 제일 큰 건 누구야? 이게 제일 크네. 그러니까 조류발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럼 이것번 조속에 의한 해수면 높이차. 이게 이제 우리 해안 근처에 일종의 재방을 쌓아가지고 조차가 큰 지역에서 재방 안쪽과 바깥쪽에 높이차를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 이걸 우리가 조류발전이라고 하지. 조류발전은 밀물설물의 흐름이 강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류발전이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디귿은 맞겠다.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 3번 되겠네.